지난 경기부터 이 스텔린이 감독이 보여줬던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 손흥민의 위치를 최전방에 둔다는 게 확실하게 달라진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직관을 했을 때도 명확하게 보였던 포인트인데요. 특히나 수비할 때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으로 뛰고 스킵, 호이베르, 쿨루셉스키가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윙백이 내려가죠? 수비할 때는 토트넘이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 쿨루셉스키와 스킵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 좌우 측면 공간을 커버해준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수비할 때 가장 최전방에서 공격으로 뛰어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이 보여줬던 손흥민의 프리롤 손흥민을 수비에 가담시키지 않으면서 앞쪽에서 역습을 기다리고 있게끔 만든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게 또 있냐면 쿨루셉스키가 많이 내려와서 미드필더처럼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격으로 올라가려면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되면 쿨루셉스키가 올라가는 시간이 걸리니까 손흥민이 쿨루셉스키 쪽으로도 뛰어나가고 왼쪽으로도 뛰어나갑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의 프리롤 전략인 거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으로 뛰어나갈 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위치를 가리지 않고 계속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를 시도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이런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수비할 때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손흥민이 케인하고 투톱처럼 위치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쿨루셉스키, 스킵, 호이비에르 이 3명의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오른쪽 공간은 쿨루셉스키가 커버 왼쪽 공간은 스킵이 커버한다. 그리고 앞선에는 손흥민과 케인이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심지어 케인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 있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내려와 있고요. 스킵, 호이비에르, 쿨루셉스키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좋은 거냐. 토트넘이 수비하다가 볼을 끊어냈을 때 볼을 끊어내는 순간 손흥민이 가장 앞에 있으니까 곧바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볼을 끊어내자마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토트넘은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쿨루셉스키를 저렇게 수비적으로 쓰면 당연히 쿨루셉스키가 공격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떨어져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수비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쿨루셉스키를 수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월드클래스 공격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바페, 메시 이런 선수들이 수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감독들이 수비를 절대 안 시킵니다. 대신 뒤에 있는 선수가 한 발 더 뛰어서 메시 같은 선수의 수비적인 부담을 줄여주죠. 왜 그러냐? 우리 팀이 조금 더 이 공격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더 다른 선수가 많이 뛰어줬을 때 공격수는 마무리를 해주면서 득점을 만들거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 이게 더 이득이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득점이나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 쿨루셉스키가 더 열심히 뛰든 스킵이 너무나 많이 뛰어다니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성공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수비를 하는 것에 보답을 해줍니다.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에서 돌파를 성공시키고요. 돌파한 다음에 아주 위협적인 슈팅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손흥민이 넓은 공간에서 마무리가 되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전략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텔린이 감독이 손흥민의 공격력을 살려주기 위해서 높은 위치에 손흥민을 두고 오히려 쿨루셉스키나 스킵이 더 많이 뛰게 만든다. 라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좋았다. 이건 지난 경기부터 볼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토트넘이 볼을 빼앗겼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측면에 공간이 비죠. 근데 이때 스킵이 뛰어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쿨루셉스키도 빨리 수비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스킵이 뛰어내려가고 있고 쿨루셉스키도 뛰어내려가면서 쿨루셉스키, 호이비에르, 스킵, 산미들이 만들어지고 손흥민은 수비에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어떻게든 스킵이 빨리 내려가서 상대의 측면 공격을 막아 세우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오늘 스텔린이 감독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살리기 위한 전술적인 컨셉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달라진 게 뭐였냐면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좀 달라졌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것도 어떤 게 있었냐면 측면에 있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윙백에게 공간을 너무 만들어주다 보니까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 라는 걸 인터뷰에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죠. 내가 윙백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를 해서 득점이 좀 안 나왔다. 스텔린이 감독은 제가 직관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직관을 하면서 어떤 게 보였냐면 약간 반대로 해요. 오히려 페리시치가 올라와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요. 수비를 끌어당겨주니까 손흥민 쪽에서 공간이 좀 납니다. 약간 이거는 개념이 반대로 된 거죠. 손흥민이 수비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페리시치가 수비를 좀 끌어당겨주고 여기서 손흥민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오늘 득점 나올 때 이런 장면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득점 장면처럼 페리시치가 올라와서 상대 수비를 끌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페리시치가 측면에 있을 때 상대 수비를 한 명 끌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뛰어들어갈 때 수비수 한 명을 끌고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페리시치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페리시치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수비가 무너지니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페리시 쪽에 쏠려요. 쏠리니까 손흥민한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리시치가 컷백을 해줬죠. 그리고 이 컷백이 통하면서 손흥민이 101번째 득점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이게 감독이 바뀐 다음에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조화가 몇 차례나 계속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분명히 감독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페리시치나 손흥민이나 둘 다 경험도 많고 커리어도 좋은 선수들인데 이 두 선수가 욕심을 부린다거나 서로 서로 패스를 안 준다거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감독이 바뀌자마자 페리시치가 컷백을 하고 손흥민한테 공간을 만들어주고 반대로 손흥민이 이렇게 공간이 나니까 오히려 페리시치한테도 공간이 많이 나요. 그래서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이 조화도 잘 이루어진다. 라는 게 정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